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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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언니를 보면 즐겁기도 한데 소름이 끼치는 것도 보여 소름이 끼쳐 그리고 한쪽으로 너무 소름이 끼친다 일단 이번 연도에 내가 뭐 언니가 점을 많이 보러 다녔을 거야 많이 보러 다녔고 그 말은 듣고 그냥 비로 가든 뭘 하든 그때그때뿐이고 실증을 원래 안 내야 되는 사람이거든 언니가 의리파란 말이야 의리파인데 왜 이렇게 실증을 부리고 살까 제일 먼저 그 얘기 내 집안 가중 자체에 뭘 못하고 간 난 조상이 있는지 한풀이를 언니한테 와가지고 한다 솔직하게 뭐에 실려가지고 누구다 내가 얘기를 할 정도로 보이는 게 언니 눈이 언니 눈처럼 안 보여 내 사주도 뭔가 빛이 나야 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내가 자중도 조금 하고 가야 되거든 어 위에서 많이 어쨌든 내 집안 가중에서 언니를 빛이 나게끔 잘만 닦아줬다면 이렇게 빛이 나는 게 아니라 어 언니의 지금 인생처럼 그렇게 빛이 나는 게 아니라 더 반짝반짝 빛이 났겠지 그게 조금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이번 연도 들어오면서부터 금전적인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이게 간제로 안 쳐서 천만다행이다 그렇게 할 정도로 문서에 간제에 돈에 돈바람 사람 바람 이런 것들이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히 자 지나갔어요 앞으로 하반기 이제 5, 6월 7월이 딱 지나고 나면서부터 언니가 조금 안정세에 들어가는데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어? 갓 갓 그 지금 어쨌든 만나고 있는 사람하고는 언니하고의 인연은 아니에요 저라고 생각하면 어 빨리 끝낼 거면 빨리 끝내고 정리가 돼야지만 또 다른 사람이 또 들어오는데 중요한 건 언니한테 남자가 너무 많아요 뭐 언니께 뭐 맛있어서 그런지 뭐 밥일을 잘해서 그러는지 어쨌든 어? 착해요 착한 거와 남자가 따르는 거와 남자가 따르면 좋게 하지 근데 글베이 새끼들 막 오는데 글베이 새끼들 막 맞아요 어 내가 자꾸 나눠줘야 되거든 맞아요 나도 없어 죽겠는데 자꾸 들어오면 뭐 글베이를 뭐 보살을 하지 그랬노 어? 사주도 높은데 언니야 그거 했으면 참 남자 손님 휘앗겠다 또 제자가 되고 나면 또 제자가 되고 나면 인간 정리가 빡 되거든 근데 어에됐든 언니가 많이 빌고 가야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내가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 이번 연도 연말부터예요 어? 근데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사람 만나가지고 끈덕질을 남겨놓지 말고 어 언니한테 마지막 딱 그 바람이 그러니까 어 월수로 얘기를 하자면 12월 1월 3월 5월이 언니한테는 좋은 사람이 들고나고 들고나고 사람이 들고나고 해요 근데 그 속에서 언니가 진짜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잡아야 되는데 어? 귀인과 악인은 항상 같이 들어요 내가 항상 유튜브에서 얘기를 해주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귀인과 악인은 같이 들어서 나의 혼돈이 생기게끔 만들거든 그래서 고를 때 조금 귀인으로 왜? 이번 연도에 언니 10월부터 어쨌든 성주은이라 해서 여성주은 그런 건 안 받는다 하는데 왜 또 혼자잖아 언니가 갔다 와갖고 1부 종사 2부 종사 3부 종사 안 돼요 그냥 막 이제 갔다 왔으니까 즐기고 사세요 썸의 정도 선의 어느 정도의 선 그리고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 내가 선을 두고 사람을 가져야 되는데 누가 내 좋다 하면 그냥 그날 밤에 불 끈다 어? 뭐 뭐 뭐 이게 뭐고 이게 뭐고 스탠드 저 있네 스탠드 불 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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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무슨 하루에 10천번도 하겠다 사람이 하루에 뭐 10명이 들어오면 10명이 다 내 거야 그냥 어? 내가 웬만하면 상스럽게 얘기를 안 하라고 하는데 어? 그냥 해도 해도 너무 할 정도로 또 내가 그걸 좋아한다 즐긴다 내가 못 느끼면 이 새끼 이거 햇바닥에 무슨 비아그라를 갖다 붙이든 먹이든 해갖고도 할 사람인 거야 만족을 못하면 이 새끼 이거 내하고 안 맞네 이거 어찌 헤어지지 할 정도로 그니까 언니가 궁리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언니의 마음이 아니에요 언니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언니의 가물들을 좀 벗겨내야 돼요 언니가 아닌 걸로 보여요 저는 언니 눈을 보면 언니 내 좋지 지금 네? 예뻐요 예뻐요 남자였으면 벌써 꼬셨겠네 또 내를 어? 남자에서는 이러면서 그런 제조는 제조라기보다는 뭐라 하지 그냥 조금 상영해서 그 언니 보니까 옛날에 내가 전부 봐준 거제도에 사는 어린이집 원장님 생각난다 어린이집을 하면서 어? 호프집을 같이 밤에 해 근데 그 동네에 오는 동네에서 들어오는 남자 손님은 다 내 거야 그런 손님이 있었거든 그 정도로 언니는 그냥 상냥하게 친절하게 했을 뿐인데 이 남자들이 좋다 그래요 그날 밤에 불 꺼요 그게 언니야 틀릴 게 없어 친절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럼? 친절한 거야 나쁘지 않지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하는 건 좋지 근데 친절한 게 다 열리니까 문제지 다 열리니까 다 막 이렇게 열어버리니까 어? 언니야 열어갖고 즐기고 살면 좋긴 하겠지만 니나 내나 할 거 없이 다 열어가 주지 말고 진짜 그래도 내가 50수전 50수전을 거의 이제 넘어가는 시기잖아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될 거 아니야 그래도 나도 여자로서 정말 귀한 대접을 받고 또 이쁘게 살아가고 싶고 너무 양 어깨에 또 짊어진 짐이 많다 보니까 언니가 돈을 쫓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거 같아요 돈을 따라오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언니가 쫓아가면서 돈돈돈 거리면서 살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있나 없나부터 사실은 남자를 보아받고 맞아요 열심히 사나 내 인연 배필인가 이것보다 돈이 있나 없나를 먼저 생각했고 나한테 도움이 되나 안 되나를 생각했던 거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따라오게끔 조금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회가 이번 연도에 들어와 있다는 거 그리고 조상에서 언니한테 자꾸 넘실거리는 게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걷어내셨으면 좋겠어요 어디 인연 되는데 가서 그래도 여기를 대신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지 또 인연이 돼서 왔으니까 언니한테 뒤쪽으로 내 인연자는 들어있고 내년 하반기에 그래도 언니가 상승의 기운이 있고 안정의 기운이 있단 말이야 금전에 복이 있을까요? 라고 물으면 금전에 복은 있어요 언니한테 근데 아직까지 깨끗하게 닦아지지가 않아서 그 보석이 반짝반짝하게 안 보일 뿐이지 충분히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인데 언니가 너무 흙에 진흙탕이 이렇게 구르고 있었어 만난 사람마다 다 이렇게 제가 막 제 지갑에서 이렇게 돈이 막 돈 있는가 싶어 가 만났는데 돈을 쓰고 있는 거지 그지 맨날 주변에서 너희 맨날 만나도 그지 같은 거 만나냐고 그러니까 우리 언니야는 자동문이 돼서는 안 된다 절대 전체적으로 자동문이 되지 말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가죠 제발 기인은 절대적으로 반복을 나한테 올 수 있게끔 문은 열려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뭘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내후년부터 문이 열려요 언니한테 변화가 생기는 거는 8, 9 수전인데 9 수전이 별로 안 좋게 들어온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9 수전에도 고비가 나한테는 기회일 수 있게끔 바꿔라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9 수전 파이팅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아까 미용을 하다가 지금 보험으로 보험은 없냐고 안 맞아요 뭐 보험 넣으세요 하면 또 보험 넣으세요 하러 가갖고 또 자동문 될라 어? 함부로 치아라 미용해주고 그냥 뭐 그 있잖아 그 이발소 마사지 해주고 이런 거 해갖다